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게 콘텐츠 아니죠? 노래 아주 깔짝 놀란 게 랩까지 다 따라 하셔가지고 좀 놀랬어요. 시작은? 네! 켄하게? 네! 사이사이마다? 사이사이! 우와 랩 잘하시네요. 어우 진짜 놀랍네요. 아 너는 쏠라테야. 오케이. 나중에 랩 베트남만 하세요. 네. 이제 저희가 벌써 마지막 곡만. 그러세요. 너무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좀 놀랬어요.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죠? 저희요? 저희가 아쉬우니까 천천히 얘기할게요. 저희가 첫번째 미니앨범 사이틀곡이었던 어? 좋아. 미니스의 애매범! 이렇게 해줍시다. 근데 이것도 천천히 와주세요. 특별한 버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그 중간중간에 좀 아는 노래들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같이 즐겨주시면 좋으세요 알았으니까 빨리 노래를 하라고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렛츠고